우선 집에서 푹 자고 싶은 것도 있는데 안에 있으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우선 여행을 좀 가고 싶었어요.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선 나가면 팬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기다려주셨던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우선은 하루빨리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그 마음을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무대, 무대를 갖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우선 요 며칠 전에 외출 나왔었는데 외출 나왔을 때, 마지막 외출 때 축하 메시지 받았고 조만간 볼 수 있으면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활동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밝힐 예정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뭐가 됐든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을 많이 기획하고 멋지게 보여드리겠다. 그 전만을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record